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체만 하체만 사진 찍는다 사진 찍는다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. 하체만 사진 찍는다 사진 찍는다 사진 찍는다 사진 찍는다. 저 지금 간단하게 촬영하고 있어서 촬영하고. 제가 찍고 올게요 저 찍고 있어요? 응 잘 나와 바로 왔어요 약간 요 느낌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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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이상하게 이쪽이 괜찮은거죠? 압권을 왜 이러냐냐는 생각보다 힙힙 프로페셜 힙이야 다리가 뭔가 어종쩡해요 닭돌 틀릴래요? 여기 석돌이 있잖아 조심해라 하하하하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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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언 성수동 성수동 어니언 옆에 여러분 그 쇼비너머니 지원영상 잘 보셨어요? 어우 이쁘었냐 하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흫 으이아만 해주세요 성윤이형 잠깐 너가 누가 닮았는지 알았다 너 누구 닮았다 누구야? 배우는데 이번엔 군대가 냈어 응답하라에 나왔거든 선우 이름이 고경표?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어린게 장땡입니다 촬영 도와주는 바닐라베리 저 쇼미더머니 영상 배경 있잖아요 거기 배경 주인 바닐라베리 제가 가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비누랑 거기 사장님이세요 여러분 안녕 저는 나머지 촬영을 하러 안녕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나중에 사진 이쁜거 올려줄게요 안녕 안녕